매끈하게 잘 다듬으셔서 근데 얘는 동글동글하니까 네 옆머리도 진짜 그때 말하셨던 것처럼 근데 이거 더 다듬어야 돼요 얘는 괜찮은데요 확실히 일단 서페 한번 땡겨보세요 어우 미친거 미친거 더욱리머리라는게 헤어스타일이 달라지면 이렇게 사람이 틀려지는구나 머리 보면 자연스럽다 여기 아직도 좀 불만이에요 매끈하게 잘 안나와 거기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얼굴 끼우면 가장 많은 변화가 여기 얘가 변화가 제일 많이 오거든요 뒷머리가 가만히 있는데 얘가 많이 벌어져 버리니까 얼굴 끼운 상태에서 보시고 그 다음에 얘도 막 시간 지나면서 오그라졌다 늘어졌다 이러니까 그냥 그대로 놔둬도 될 것 같아요 굳이 마칠라 하지 마시고 점점 누구든가 그 다음에 또 한번 잠시 후에 한번 더 해드릴까요 정상각은